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아 진짜 뭐야 차다 차다 차 오토바이 어 시체가 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저 친구가 뭔가 시범 케이스가 돼줄 거 같은데 어 저 친구 지나갔어 나는 오 이 자식이 아 저 친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그냥 살려드릴까요? 살려드릴까요? 네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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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권촌들고 제가 겨누시길래 이거 정당방이거든요? 아 죄송해요 실수로 썼다 실수로 썼다 죄송합니다 살려드릴게요 3번이나 오케이 우기잉님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우기잉님 바라보면서 갈겠습니다 우기잉님 거기 잘 계세요 제가 치킨 들고 오겠습니다 치킨 들고 사러 돌아올게요 우기잉님 어 뭐지? 깜짝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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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이것은 남은일보가 운전을 못해서 사망한 것일까요? 아니면 배틀그라운드에 어떤 특별한 음모가 있었던 것일까요?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진짜 말 안 되는데 여기 언덕 탔다고 넘어져서 죽어요? 아니 아까 그 높은 언덕도 넘어갔는데? 언덕 길에도 있는 것 같은데? 계속 맞는데 나? 어 잠깐 잘못 던졌네 1 2 3 어 뭐야 뭐야 뒤로 빠지세요 빠지세요 나 뭐지 개그맨 어? 어? 아니 하나 더 터 자폭을? 차 붙었어 차 붙었어 어? 뭐지? 자 이제는 어 시간이라니 자현장은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차 확인 차한대 확인 차.. 차였어요? 네 차한데 찾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2 2 2 2 2 2 어..너 알았지? 언제까지 어깨줌을 추게 할거야? 내 어깨를 봐! 탈골 됐잖아! 탈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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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الت카 appreciation 턴 мощ으로 herman하시 Carolyn Hall 탈골 조우 탈골 VAN